기사에 출마한 김동영 씨하고 부인 그리고 김은혜 씨하고 부인도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전투표는 정치국가 발전에 더 많이 투표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하이라이트는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사전투표를 한 거죠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어떤 선거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통상 다른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선 지지층을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 지도부와 모두 사전투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든 사전투표를 함께 마쳤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전투표를 마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자들께 본투표 이전에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한 분이 좀 쓴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정 공휴일을 정해놓은 당일에 정당하게 투표를 해야지 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를 하는 거냐 투표 당일에는 당신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민님이 여러 군데 저의 방송을 보시고 글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정 공휴일로 정해놓은 당일에 정당하게 투표를 해야지 왜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사전투표에 하면서 국민들에게 독려를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분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참 양재린 시민님은 참 기분이 묘합니다 민경욱 대표나 황교안 전 대표가 그렇게 말리고 있는 사전투표를 그럴 거면 선거관리위원에다가 철저하게 공정선거하라고 특별 지시를 하고 사전투표를 하든가 0.7%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을 벌써 다 까문 것나 봅니다 이렇게 이제 양재린님이 말씀을 하셨고 김창진님은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투표가 그동안 부정선거에 악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도대체 왜 그 부정선거에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를 하려고 저러는가 정말 국민의힘은 정말 무선정당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기가 찬 이야기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병호TV를 그동안 쭉 봐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야말로 사실 사실 또 사실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과거의 연속이고 또 미래 또한 현재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잘 보게 되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사전투표와 관련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것을 좀 더 상시하게 들여다보고 또 그 사실 앞에 겸손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사전투표가 2월 1일 지방선거하고 오늘 오후 8시로 종결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전투표의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을 행사하는 방송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차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전투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사전투표 그리고 첫 번째 주제는 2017년도 5구 대통령 선거와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를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이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독렬했습니다 사전투표는 홍준표로 사전투표 인정샷을 찍고 제가 홍준표를 찍은 이유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홍준표를 찍어야 뭐뭐합니다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에 나설 것을 독려합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전체 상황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것은 의연이 아니고 그냥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가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정상적인 선거라고 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은 비슷해야 되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제로 0값이거나 기껏해야 0에서 한 3% 내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는 항상 플러스 여름 8%대 정확하게는 전국 자원에서 7.7%를 기록했습니다 0을 중심으로의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죠 조금만 마이너스 5.6% 그리고 국민의당인 안철수 후보는 마이너스 2.8%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8%하고 5.6%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7.8% 정도가 8.8.4%가 되는 것이죠 플러스 7.7 마이너스 8.4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그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개입이나 조작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연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료 여러분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격차가 플러스 7.7% 민주당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합쳐서 마이너스 8.4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소위 당일투표가 정상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같은 일이 2017년 이후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모든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것은 그냥 주장이 아니고 맹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우편투표로 불리는 관외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8.7%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입니다 한국당은 마이너스 10.6 그리고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2.1%입니다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2.7%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훨씬 더 심한 개입이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료는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총조작률이 나오는 것이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여러분들 이 합 7.7 플러스 5.6 플러스 2.8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이면 어떻습니까 연값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푸른색과 한국당의 붉은색 국민의당의 붉은색이 여러분 중첩돼 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중첩돼 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류의 그런 통계자료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살인이 발생하게 되면 살인 현장에 가서 죽은 사람을 보면 아 살인 사건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가 부정이었냐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냐를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의 모든 것은 어디에 집대성 되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 결과 선거 데이터 선거 숫자를 발표하게 되면 그 선거 숫자의 선거와 관련된 정상과 비정상 부정선거와 정상선거를 판별한 모든 것이 다 선거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감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 데이터 자체를 아예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공상당처럼 그러면 다 여러분들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주국가는 당락이 어떻게 결정된 냐 선거 숫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 선거 숫자를 발표합니다 선거 숫자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숫자를 보면 그냥 그게 부정선거인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특정당은 플러스 7.7%고 다른 당은 마이너스 5.6에서 마이너스 2.8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은 확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0을 중심으로 분포되어야 될 것이 이렇게 분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편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2017년도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자 수는 이번 2022년도 3구 대선의 1,600만 정도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1,100만 정도 규모였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율을 기준 총조작률을 16.1%로 가정하고 관내 사전투표 기준 총조작률을 21.4%로 가져가게 되면 얼추 170만에서 236만 표 정도가 조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합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험의 의미 모든 부분에 다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게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제주도에는 9.5%입니다 플러스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에서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큰 종류의 지지도 격차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경상도에서는 플러스 7.7%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경상북도는 6.1%입니다 0에서 여러분들 3%조차도 넘는 것이 힘들 정도의 값들이 어떻게 이런 9.5% 대전시는 8.4% 울산시는 9% 부산시는 9.2% 서울시는 7%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0을 중심으로 이런 분포되어야 될 것이 어떻게 이런 값이 나와 가지고 다 이렇게 뭡니까 민주당은 모든 전국에서 다 플러스 값에 엄청나게 큰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취학률은 90%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 취업률이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70%를 넘어서도 보면요 10명 가운데 7명이 대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그래프를 보고 정상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게 정상이 어떻게 정상입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선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9.5% 7.7% 관내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에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지도 격차를 크게 보일 수 있냐 이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교적 조작이 여러분들 압도적인 다수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조작이 적은 지역인 전라남도가 2.9% 전라북도가 3.1% 전라북도가 2.9% 광주시가 1.9%로 좀 작을 뿐이고 다른 데는 다 뭡니까 8% 9% 10%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의 공정성 유무를 판별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현장 자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 데이터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에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미 이건 정상선거가 아닌 겁니다 살인 현장을 우리가 변별할 때 죽은 사람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도 여러분들 일어난 사건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13.6%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일 투표의 지지도에 비해 가지고 경상북도의 여러분들 도민들이 우편투표에서는 13.6% 더 뭡니까 민주당을 지금 지지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강원도는 13.1%입니다 부산시는 10.3%입니다 충청남도는 10.9%입니다 충청북도는 10.5%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냐고요 이런 수치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뭡니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다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민주당이 우편투표 2017년에서 얻었던 13.6%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수백만이나 수십만 명의 여러분들 인구가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4박 5일 사이에 선거를 치르는데 전쟁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당일투표의 지지도하고 사전투표의 지지도가 13.6%, 13.1%, 10.3% 이렇게 큰 격차가 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통계적으로 통계약을 다시 써야 될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조작을 할 필요가 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전라남도에서는 4.1% 전라북도에서는 1.5% 광주, 광역시는 3.4% 비교적 수치가 작지 않습니까 현저하게 작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전남, 전북은 현저하게 적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은 모를 리가 저는 없다고 보고 모를 리가 없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다 서울법대도 나온 사람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 알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를 깔아 뭉개고 그냥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주권이 국민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비밀선거, 평등선거, 보통선거, 직접선거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깨졌다는 것을 2017년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서 한쪽이 정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비정상이 있으면 당장 발각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당일투표가 정상투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비정상이 되면 엄청나게 큰 뭡니까 차이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10.3, 13.1처럼 Fair opens observATION 분해 보 き 박 Between そうですね 괴 senhor j tah pulин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